앙! 고마워! 어 뭐야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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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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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 자이언트 볼룬이 오겠죠 로켓 준비하면 되겠죠 이거 안봐도 뻔할 뻔 자잖아 아 갸꿀띵 아 갸꿀띵 이렇게 해서 지금 평균지금 상대방 만나는 레벨이 다 레벨 10이에요 다 레벨 10 다 레벨 10입니다 로얄고스트 하나가 들어가실 뻔인데 레벨처럼 이렇게 극복한다고 아 뭐 어쩌라고 감전 얘는 배틀램이 레벨이 낮은데 분명히 레벨 높은게 좋은지 알거야 분명히 레벨 높은게 하나는 존재 킹타워가 레벨 10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돼 조랄하네 바로 깨버릴께요 자 상대방이 지금 아직 배틀램 나머지 덱이 안나왔죠 자 고대로 야야야 3충사 큰일났다 야 3충사인데? 이거 자 틀릴 준비가 되어 있네 이제 자 틀릴 준비가 되어 있네 이제 로켓 쓰면 안된다 이거 형들 이거 로켓 쓰면 안되겠다 가자 고마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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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지 알았지 그럴지 알았지 그럴지 알았지 알았께 아쿨틱 감전까지 도와주 할수있다 실수 안돼? 실수는 용납 안돼? 아 실수는 용납 안돼? 실수는 용납 안돼? 3500 어때? 형들 오늘 목표 3500 2부에서 이어진다 2부에서 이어진다 2부에서 이어진다 2부에서 이어진다 2부에서 이어진다 2부에서 이어진다 3부에서 이어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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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는게 아니고 진심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불안불안한 이 느낌은 뭐지?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지?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지? 뭔가 느낌이 안좋은데? 아니 상대방 처음에 로켓 날려 의도가 뭐지? 내 레벨 보호야 바로 그냥 무시모드 간건가? 이쪽으로 제발 하나 내 하나 내 하나 내 하나 내 하나 내 그렇지 이거지? 어 뭐야? 아 이거는 에바 참치잖아 이거 저게 안죽네 바로 로켓 코스트 돌려주기 돌려주고요 앙 아 형 잘살줘 하자 아 형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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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뻐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3천5백점 가능하겠네 3천5백점 가능하겠는데 3천5백점 가겠어 한우사람 만났다 임페르노타워? 임페르노타워? 와 보어스턴트 오지게 차맞아 킹타워 3번이나 차맞아가지고 아픈데 2. 갈성 갈수있다 흔들면 안돼 완벽하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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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와 로얄고스트 봐봐 오우 건드려 제께버리기 이게 로얄고스트 집 이게 로얄고스트 집 어 아 아.. 아..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갑자기 힘이 빠지네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나이스 페인팅? 나 이거 할 수 있을까? 나이스 페인팅 아아 형 형 비기자 형 형 나랑 비기자 형 나랑 비기자 오케이 비기기 뭘 비겨 나 이길꺼야 비기기 왜 비겨 나 이길꺼야 형 형 나 이길꺼야 한 대 더 한 대 더 나 비기기 싫어 비기기 싫어 형 나 비기기 싫어 이길꺼야 아하하하하 비기기 싫어 나 이길꺼야 아하우 깜짝 놀랬네 진짜 운영조져 버렸네 진짜로 아 요러 와리가리타는 운영이 자 깔끔했죠 자 올라갑니다 아 한국볼을 왜이렇게 많이 만나지 아 한국볼을 왜이렇게 많이 만나지 으응 아 비가지고 찢어었 ㅈㄴ 참싼 잘 막았는데 투하오피가 1510밖에 안 남았어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기분탓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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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로얄고스터 셉사기선 로켓을 막아간다 깐토를 오줬다니 지렸다니 오줬다 이게 어그로의 정석이지 이게 아그로의 정석이지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숨고 이거라니까 이거지 이거지 이거 로얄고스터 이거지 안쓴다 다시 한번 더 한 대만 형 땡큐 형 땡큐 땡큐 천천히 형 비쌤 형님 천천히 비쌤 형님 천천히 한 번 더 들어갈게요 한 대 한 대 어 뭐야 아니 아니 니 세명님 아니 니 세명님 악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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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주고 이런식으로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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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요 프린세스 뒤로 보낼께요 쏘레이스 약간 승승장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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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일렉트로 일렉트로 밸리 가는거 좋네 자 오늘 마지막 목표 지금 일렉트로 일렉트로 밸리 어 전기개국이죠 한판 남았습니다 12점만 올리면 깔끔하게 올라가네요 이분은 약간 레벨이 좀 낮은데 아 레벨이 낮기는 뭐가 개코가나자 이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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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주갈이야 이거 뭐야 갑자기 뭘 석봉이야 이거 아 개꿀띠 아 니타워 순사 개꿀띠 이같이 방어가 코스트 코스트를 이득 보는 방어 실력이 너무 예술이잖아 깐트론이 너무 좋잖아 아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